자 타자를 쳐서 첫번째 줄 말고 두번째 줄만 P 태그로 감싸 놨죠? 두번째 줄만 P 태그로 감싸 놓고 그 다음에 바디에는 이러한 폰트 설정 해놓고 P에는 텍스트 데코레이션 기능을 좀 해보고 있는데 이거 안먹어요. 블링크 기능 안먹어요. 크롬이랑 익스랑 다 안먹어요. 그런거 좀 해보고 있는데 안먹으니까 없앨게요. 라인 뚜루 그러면은 이런거 생기고 오버라인은 위에 줄이 생기고요. 언더라인 밑에 줄이 생기고 이제 그냥 지울게요. 이런것도 한번씩 해보시고 스몰캡스 같은 경우는 오케이 눌렀어요. 지금 이렇게 스몰캡스 되어있는데 얘같은 경우는 그거죠. 글자 크기는 소문자인데 소문자 크기인데 모양은 대문자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는거 스몰캡스 나머지도 해보시면 되고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가 지금 우리가 했었죠? 여기선 안했었나? 백그라운드에 칼라 설정을 할 수가 있구요. 백그라운드 칼라가 지금 이런거 하려면 이거는 p 태그로 해야되겠다. 바디 태그로 해야되겠다. p 태그말고 바디. 여기 태그 그거 그죠? 선택자 태그 바디 태그로 더블클릭해서 백그라운드를 해봐야 어플라이 해봐야 알 수가 있겠네. 그죠? p 로 하면 p 부분에만 생기니까 전체 연습. 백그라운드 전체 할 때 많이 꼭 부분적으로 할 때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캔슬할까요? 캔슬하면은 아이고 들어간거 없애야되겠다. 백그라운드 이거 지우고 p 에다 하면 어떻게 되나 궁금하죠? 그죠? 자 여기 이제 p만 얘만 p 로 감싸여져 있으니까 어 여기 있으면 있는거 써야되요. 더하기 누르는거 아니죠? 그죠? new css 를 누르는게 아니고 있으면 있는거 p 가 있으니까 p 로 더블클릭해서 백그라운드 한번 해주고 어플라이 해보면 요렇게 되는걸 알 수 있죠. p 태그가 전체 요만큼이 p 태그라서 요만큼 배경이 나오는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죠? p 태그는 이게 블록 레벨 엘리먼트라 불러요. 요런거 성질이 블록 레벨 엘리먼트라 불러요. 블록 레벨 엘리먼트라 불러요. 블록이니까 우리가 그 그거 생각하면 되요. 벽돌 같은거 생각하면 되요. 벽돌 벽돌이라고 이렇게 상상을 하면 되요. 응. 자기 구역이 딱 있다 이런 의미에요. 블록이 응. 자기 구역이 정해져요. 자 요만큼이 나의 구역이다 이런거에요. 엘리먼트마다 엘리먼트마다 자기 구역이 없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자기 구역이 없으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에 색깔이 안 들어가겠죠. 그죠? 여기에 색깔이 안 들어가고 글자 있는 부분에만 배경색이 들어가겠죠. 지금 백그라운드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인 라인 레벨 엘리먼트라 불러요. 근데 얘같은 경우는 블록 레벨 엘리먼트라 이만큼 p 태그가 이만큼 돼요. 물론 요것도 이제 위드값 위드가 지금 100% 돼 있어서 그러거든 요걸 약간 줄여주면 되긴 되요. 기본적으로는 100%로 p 태그가 블록 레벨 엘리먼트는 위드값을 기본적으로 100%로 가지고 있거든요. %로 칠 적에 물론 수정하실 수는 있구요. 그게 블록 레벨 엘리먼트다. 이거를 지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예를 들면 cc3으로 돼 있다면 cc, cc, 33 준 말이죠. 원래는 6개거든요. 샵하고 원래 6개 들어가거든요. 헥스 방식이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죠. 헥스 방식 cc, cc, 33 그게 줄인거고 이미지로 하게 되면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그럴땐 브라우즈 눌러서 집어넣는거에요. 브라우즈 눌러서 백그라운드 리피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배경이 들어가 있고 해야지 나오는 건데 p 태그에다가는 백그라운드 리피트하기 좀 그럴 수도 있겠다. 백그라운드 리피트 해보려면 그러면 캔슬하고요. 바디 태그로 한번 연습할까? 요거 있는거 다 지울게요. 바디 태그로 해볼게요. 바디 태그로 쪽으로 다시 들어가서요. 백그라운드로 들어가서요. 이미지 한번 아무거나 눌러볼까 우리? 브라우즈 눌러서 이미지에서 이미지에서 파트 1에 있는 이미지에서 블릿 1로 해볼까? 블릿 1 오케이 하면 어플라이 하면 이렇게 들어오죠. 그죠? 그죠? 수용시도 해보지 태그 해야 바디 나오고 바디 나왔고 이 백그라운드 리피트 기능 알아보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요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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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그라운드 리피트라는 거는 이 부분은요. 까맣게 글자 이미 나와있는 거 있죠. 이건 속성이에요. 프로퍼티 그죠? 이 부분은 프로퍼티 부분이고 이 부분이 밸류 부분이죠. 값 그죠? 값 밸류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리피트라는 속성에서 값들이 딱 요거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하면 기본값이 뭔가가 네 개 중에 하나가 기본값이 있거든요. 그중에 기본값이 요거로 되어 있어요. 리피트 리피트가 반복하다 라는 의미에요. 그림이 조그만데 반복해 줬으니까 그런 의미고 어 어 노 리피트 눌러보면 어떻게 돼요? 노 리피트하고 어플라이 해보면 어떻게 돼요? 없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 있어요. 하나 노 리피트 반복하지 않겠다. 이제 하나 있죠? 딴 것도 해보세요. 리피트 엑스 어플라이 엑스 좌표로만 반복하겠다. 저게 엑스 좌표거든요. 자 다시 바꿔보세요. 리피트 y 어플라이 y 좌표로만 반복하겠다. 수영희씨 밑에 어플라이 눌러봐야 나옵니다. 잘하고 있네. 네 좋아요. 지금 어 지금요 리피트 y로 일단 해놨어요. 그 다음에 속성 밑에 거로 내려가 볼까요? 백그라운드 어테치먼트 속성으로 내려가 볼까요? 백그라운드 어테치먼트 자 어떠한 값들이 있는가 볼까요? 픽스드와 스크롤이 있네요. 픽스드와 스크롤 그거 확인해 보려면요. 어 리피트 엑스로 하는 게 낫겠다. 리피트 엑스 어플라이 스크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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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어테치먼트 아무것도 안하면 기본 속성은 항상 뭐든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기본 속성이 스크롤로 되어 있을 거예요. 스크롤로 스크롤로 이거 한번 알아볼까요? 스크롤로 스크롤로 기본 속성이 스크롤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리피트 엑스 해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오케이 하면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저장하고 브라우저로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내용이 없어서 안 될 거 같기도 한데 이게 스크롤이 생겨야 얘기가 되는데 스크롤이 어 생겼다. 엄청 엄청 쫄 좁혀봐요. 엄청 좁혀봐요. 그럼 스크롤 생기죠. 위아래로. 그래야 얘기가 되거든 지금 엄청 조그맣게 해서 스크롤이 생겨가지고 그래야 얘기가 돼. 위아래 이렇게 생겨야 그래서 백그라운드 그림이 있는데 글자랑 같이 위로 딸려 올라가죠. 그죠? 백그라운드가 있다가 스크롤하면 위로 딸려 올라간다. 엄청 조그맣게 해야 돼요. 엄청 코딱 좀 하나 키에서 스크롤 생겨야 돼. 그래 얘기가 돼. 이거 글자가 많거나 그림이 많으면 얘기가 되는데 디자인이 없으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연습해야 돼. 이렇게 이게 이게 아까 그 속성 그 속성에서 스크롤이 기본값이라 그래. 우리가 스크롤 안했거든? 아까 그거 그냥 안했거든? 다시 들어가볼까요? 바디?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어테치먼트 얘기했었잖아요. 아까 방금. 백그라운드 어테치먼트. 아무것도 안했거든요. 기본값이 스크롤이거든. 픽스되어 있으면 정말로 가만히 있으려나? 왠지 궁금하지 않아요? 픽스되어 있으면 거기가 고정된 이런 의미죠. 해석하면 고정된. 정말 궁금하거든요. 해보죠 뭐. 해보죠 뭐. 급해. 한 달 안에 책 한 권 하면 되잖아. 급해. 오케이. 오케이 해서 역선은 봐봤다 안 돼. 저장을 해야 돼. 저장. 그래서요? 창이 조금 해야 돼. 새로고침. 정말 가만히 있으려나? 왠지 궁금한데. 어? 어? 가만히 있어요. 그죠?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아까 그게 무슨 속성이었어? 어테치먼트? 속성이? 어테치먼트? 맞죠? 어테치먼트. 어테치먼트. 백그라운드 어테치먼트 속성이다. 이렇게 스크롤 할 때 딸려 올라가지 않으려면 픽스드 하면 된다. 뭐 급할 거 있어요. 천천히 하는 거지. 급하게 하면 적게 기억이 안 나서. 천천히 해야. 어떻게 그렇게 기억이 안 되기를GUA? 네? Ma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에 또 어태치먼트인지 아까 그게 그건 줄 알았구요. 이제 백그라운드 포지션 알아볼까요? 백그라운드 포지션. 지금 X좌표가 있고 Y좌표가 있어요. 어떤 기능을 하나? 어떤 기능을 하나? 이 기능을 하려면요. 아까 우리 했던 거 다 지워봅시다. 픽스도 지워버리고요. 픽스도 지워버리고 리피트는 리피트가 X면 조절은 Y로 해야 돼. 리피트가 X면 밑에 포지션은 Y로 조절해야 돼요. 좀 복잡하죠? 자, 리피트 X면은 포지션 Y로 하는데 X를 0을 안해놓으면 또 안먹더라고. X랑 Y를 다 해야 돼.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안먹더라구요. 그때 해보니까. 그래서 0으로 해놓구요. 0 말고 딴 거 해도 상관없어. 100 할까? 100해도 상관없어. 100 어플라이 하면 뭐가 되나? 어, 뭐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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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되죠? 어, 좋아요. 아, 이거 리피트 X 하면 안되겠구나. 그거 하세요. 노 리피트 해야 얘기가 되겠다. 왜냐면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에이, 어,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하는 거. 맞다, 맞다. 아,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하면 돼. 자, 리피트 X를 하려면 포지션의 숫자를 넣고 Y는 Y는 해봤자 의미 없지? 자, 이거를 설명을 할게요. 아, 리피트 X 리피트 X. Y가 0 아, X가 0, Y가 100. 어플라이 에, 맞아, 맞아. 이거다. 이거다. 자, 봅니다. 자, 어떻게 이게 원리가 뭐냐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리가 뭐냐 자, 리피트가 X인데 Y는 0을 했고 아, X는 0을 했고 Y는 100을 했다. 그리고 어플라이를 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다. 원리가 뭐냐 자, 리피트 X다. 그럼 X 좌표로 반복하고 있다. X 좌표로 반복한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한 바퀴 뱅 돌아서 다시 채워주고 막 그래요. 어, 한 바퀴 뱅 돌아서 다시 채워줘요. 그래서요. 그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노 리피트를 해놓고요. 노 리피트를 해놓고 어, 포지션 X와 Y의 포지션을 일단요. 200에 200 해볼까? 200에 200 해보고 어플라이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로 와요. 여기서 이제 요거에서 출발을 해야 돼. 네. 노 리피트를 해놓아야 이제 딱 우리가 좌표를 딱 알아야 이제 얘기가 돼. 자, X 좌표 200이면요. 여기서 200을 왔단 얘기예요. 200을 와서 찍혔단 얘기고요. Y가 200이면 위에서 200 내려와서 그래서 찍혔단 얘기예요. 두 개가 만나야 돼요. 어? 두 개가 만나서 딱 찍힌 거예요. 만나서 찍혔어요. 이제 고거까지 출발했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리피트 X를 했다. 어? 리피트를 X를 했다. 그리고 어플라이를 했다. 요 상태 그대로. 그대로 어플라이 했다. 그럼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요. 여기 하나 딱 있었던 걸 기억을 해놔야 돼요. 자, 리피트 X는요. 쭉 반복돼서 한 바퀴 뱅 돌고 돌아와서 다시 채워준다. 그게 이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리피트 X 모습이. 네? 리피트 X 모습이 현재 모습이에요. 지금요. 여기서 출발했는데 뱅그르로 돌아와서 다시 메꿔줬다. 리피트니까 반복했다. X로 메꿔줬다. 거기서 출발해요. 근데 시작점은 여기야. 왜? 여기 적혀있으니까 여기 적혀있으니까 그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 리피트 Y로 바꿔볼게요. 리피트 Y. 리피트 Y 어플라이. 이렇게 돼요. 얘도요. 아까 200, 200 세팅해놓은 데가 여기죠. 그걸 알아야 돼요. 200, 200 세팅해놓은 데서 리피트 Y니까 아래로 반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리피트면요. 반복이요. 여기도 채워줘요. 한 바퀴 뱅그르로 돌아와서 또 채워줘요. 여기서 끝나는 요 그림 있죠. 여러분 잘 봐요. 자기 그림. 끝나는 그림이 위에서 메꿔주고 있어요. 코딱지만 한데 잘 봐. 코딱지만 한데 잘 봐. 분명히 끊긴 게 위에 있어. 밑에 끊긴 게 위에 있어. 리피트 거동. 리피트 거동. Y로 리피트 거동. 좌표는 아까 여러분이 세팅해놔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출발점이 거기라는 얘기예요. 출발점이 거기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백그라운드는 끝났고 또 넘어가 볼까요? 블록? 이제 블록은 요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블록. 어쨌든 백그라운드 다 없애야 되겠다. 백그라운드도 없애고 할게 깔끔하게. 다 지울게요. 아예 숫자를 다 지워야 될걸? 오케이 해볼까요? 코드가 지저분한 게 있나 볼게요. 싹 지워버리면 값을 싹 지우면요. 0 하지 말고. 값을 싹 지우면 완전히 뻥 뚫려요. 그죠? 이 피도 아까 다 지웠더니 열고 닫아버렸네 그냥. 아무것도 없어. 다 지웠거든요. 왜냐면 막 이렇게 기능이 섞여 있으면 헷갈릴 수 있거든. 딱 간단간단하게 하나씩 기능을 봐야 이해가 되지. 막 섞여 있으면 정신 사나와가지고. 자 봅시다. 뭐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보면 되겠네요. 자 일단은 디자인 화면으로 가서요. 바디로 다 해봅시다. 바디로. 어차피 피도 바디에 있으니까 다 똑같은거죠. 피도 바디에 있으니까 지금 카테고리가 블럭까지 넘어왔죠. 블럭. 워드 스페이싱. 텍스트 문단에서 단어 사이의 간격. 그러니까 단어 사이의 간격. 레터 스페이싱은 글자 사이의 간격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레터 기억나시죠? 레터. 그쵸? 피 퍼스트 레터. 근데 피 퍼스트 워드 하니까 안 먹더라고. 그쵸? 그쵸? 아까 피 퍼스트 워드 해봤더니 안 먹더라고. 피 퍼스트 레터만 먹더라고. 블럭. 자 워드 스페이싱. 노말에 가로열고 밸류되어 있잖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노말은 기본값이란 얘기에요. 아무것도 안 적으면 그냥 노말인데 밸류는 무슨 뜻이냐면 밸류가 이런 뜻이에요. 우리 프로그램 코딩할 때 프로그램 짤 때 밸류라는 거는 숫자 값을 말해요.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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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수를 넣어라. 뭐 무슨 수가 됐든 수를 넣어라. 1, 2, 3, 4 수를 넣어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봐야 돼? 여긴 또 안 나오네. 이거는 크롬으로 크롬으로 봐야 되려나? 아무 숫자나 적어서요. 크롬으로 봅시다. 지금요. 일부러 아주 심하게 했거든요. 일부러 심하게 50 픽셀을 한번 해봤거든. 그랬더니 해봤더니 단어 사이사이가 50이 된 거야. 간격이. 단어 사이사이가 50이 됐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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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우리가 EM이라고 배웠잖아요. 몇 퍼센트 이런 의미다. 3이면 3배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워드 스페이싱을 현재 비율 현재 있는 기준에서 3배 커져라. 그래서 워드 스페이싱을 3이라고 했더니 단어와 단어 사이가 단어죠 정확하게 단어와 단어 사이가 현재 기준으로 3배가 커지면서 엄청나게 늘어난 걸 알 수 있는데 현재 이게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늘어났죠. 3EM과 300%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3EM을 300으로 바꾸고요. 퍼센트로 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나 봅시다. 완전 다르네요. 그죠? 퍼센트로 하면 퍼센트로 하면 2EM과 완전 달라요. 그죠? 지금 300% 했거든요. 300% 300% 이건 P 태그에 해서 비교해봐야 되겠다. 그죠? 동시에 하지 말고 바디에 하지 말고 P에다 해서 원래 기준으로 어떻게 바뀌었나 보기 위해서 변화가 없죠. 300% 변화가 없다면 변화가 없다면 얘는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다면 얘는 퍼센테이지로는 조절할 수가 없다. 성질이 그죠?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퍼센트로 했는데요. 지금 P 태그만 300%로 설정했는데 안 먹는 거로 봐서는요. EEM은 먹었거든요. 그죠? 픽셀도 먹었거든요. 퍼센트는 얘가 동작하지 않는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 그렇게 했는데 안 되는데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그죠? 지금 1, 2M으로 바꿨거든요. 1, 2M으로 바꿨더니 이렇게 길어났어요. 길어졌어요. 1, 2M 1, 2M 지금 어떤 기준이 1, 2M인데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현재 1이라는 기준이 이만큼으로 돼있네요. 1이라는 기준 단어에서 단어 사이의 간격의 1, 2M 한 배라는 기준은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P 태그에서 P 태그에서 근데 이제 흔히 진짜로 작업할 때는요. 진짜로 작업할 때는 이렇게 2M 단위는 안 쓰고요. 제가 업무적으로 쓸 때는 픽셀로 써봤어요. 픽셀로 다. 픽셀로 써봤는데 2M 한번 해봤더니 많이 벌어지네요. 픽셀로 하게 되면은 이제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죠. 뭐 50픽셀 되어라 20픽셀 되어라 더 이상 축소할 수 없는 최소 그 세밀한 단위니까 픽셀보다 포인트가 약간 1.2배 정도 약간 1.2배 정도 굵은 덩치가 그만큼 큰 느낌이 들더라고요. 포인트가 픽셀로 한번 해봤어요. 20픽셀 세밀하게 1픽셀 1픽셀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 방법 많이 썼거든요. 이 방법 워드 스페이싱과 레터 스페이싱은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레터 스페이싱은요 스펠링 하나하나 간격이 벌어져요. 스펠링 하나하나 그래서 실제적으로 업무적으로는요 워드 스페이싱은 사실은 잘 안 쓰고요. 레터 스페이싱 많이 써요. 요거는 예를 들면 마이너스 값도 쓰는데요. 마이너스 1을 했다. 마이너스 1 픽셀을 했다. 마이너스 1 픽셀 마이너스 3 픽셀 해볼까? 마이너스 3 픽셀을 했다. 화끈하게 해볼까? 마이너스 10 픽셀을 했다. 어플라인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막 들러붙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네. 마이너스 10 픽셀을 했어요. 마이너스 값 조절하려고 많이 쓰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간격이 정해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요. 살짝 하는 거지. 살짝. 살짝 하는 거지. 이거 글자에 따라서 달리긴 한데 살짝 하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값 줘가면서 살짝. 이런 걸 왜 쓰냐면 크기가 한정되어 있는데 글자가 다 반드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두 줄 대기 싫어. 두 줄 대기 싫은데 아까처럼 막 너무 엉키진 않고 엉키지 않는 범위에서 좀 들러붙고 싶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써요. 무리하지 않게 써야지. 무리하지 않게 살살살 잘 하면 돼요. 이거 폰트 크기 폰트 채 이런 거에 영향을 받으니까 딱 얼만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 이건 딱 할 수 없어. 환경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조절하는 거. 이거를 많이 써요. 사실 워드 스페이싱 잘 안 쓰고 레터 스페이싱 많이 써요. 이거 많이 써요. 부득이하게 한정된 범위에 글자가 한 줄에 나오면 좋겠다. 잘리지 않고 나오면 좋겠다. 라고 할 때 많이 써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